모두들 터라입니다. 빠밤 다음 뉴스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이고 제가 애정을 담아서 붙인 별명이 있어요. 뭡니까? 15권 한정만신 15권 한정만신이요? 애정을 담았는데 맵네요? 15권까지 너무 재밌는데 15권 이후로 넘어가면 좀 그래 애정으로 봐야지 약간 이렇게 되는 울화사 나우크 선생님이 여기 옆에 계시다 그러면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? 진짜 만화 안그리시던데요? 기타 치시던데 막 아니 안굴려면 초대작가로 가셔서 기타 치셨어요 아니 그거 모르세요? 한 번 만화가는 영원히 만화갑니다. 해병년신인가요? 해병대 정신 몰라요? 아무튼 이 울화사 나우크 작가님의 만화, 플루토 원작은 대지카 오사무의 지상 최강의 로봇 그렇죠. 대지카 오사무의 후계자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작가라고 저는 생각해요. 저는 저도 진짜 그 생각이 했거든요. 사실 만화의 신이 있다면 선택된 한 명이 누구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? 저는 다카시 루미코 선생님과 울화사 나우크 선생님 두 명이 잡아라 속에서 각죽전을 벌이고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울화사 나우키라는 작가들은 혹시 모르질까봐 몬스터, 20세기 소년, 빌리베트 이런 수많은 명작들, 마스터 키튼 이런 명작들을 만든 작가들입니다. 야와라, 파인애플 아미 많지 뭐 많지 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유일하게 대지카 오사무 문화상을 두 번 받은 작가인 걸로 알고 있어요. 뭐하고 뭐 받았죠? 그거까지는 뭐 그거까지는 제가 이거 두 번 받은 것만 확인하고 두 번 받은 거 맞지? 하고 그냥 썼는데 아무튼 이 플루토는 대지카 오사무의 작품을 재해석해서 만든 여덟 권짜리 안신이죠. 15억 원은 이내니까. 야, 이 사람 냈네. 여기서 이제 지상 최강의 로봇 편을 각색해서 세계관을 재구축한 작품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 짤방으로 되게 유명해요. 일어나, 마감해야지. 일어나, 뭐 해야지. 그 종류가 많죠. 그래서 예고편 공개를 하면서 우라사나 나우키가 플루토럴 애니메이처로 제작하시기 모든 분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.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새로운 시리즈의 탄생에 무척 설렌다.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대지카 오사무의 메시지가 세상에 도달하기를 바란다. 이 말이 정말 가슴 맞았어요. 대지카 오사무 작가가 가장 힘줘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 인권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싸우지 말자, 제발. 이 얘기였잖아요. 사실은 뭐 걸작들, 대작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한 작품이 없죠. 거의 다 그 작품, 그 얘기를 꼭 하죠. 네.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박연아 이사장님하고 같이 수업을 받은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때 처음으로 다뤘던 작품이 플루토예요.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작품이거든요, 저한테. 꼭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요. 꼭. 아무튼 정말 좋은 소식이고 기대되고 있고요. 저에게는 뭐 대부분의 작품이 15권 이후까지 저는 한 번 재밌었어요. 연내 공개된다고 하니까 올해 보부상에서 하면 다를 수 있지 않을까. 그랬으면 좋겠네요.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은 몬스터는 저에게도 너무나 큰 레퍼런스로 작동했던 작품이라가지고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